아니, 세리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한 게 방송 보시고 파인애플 심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진짜요? 내 주변 사람도. 그래, 그리고 미나리 삼겹살. 맞아, 맞아. 거기 싸대셨다고. 그거는 먹고 싶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정말 이래서 박스리박스리 하는구나. 이거 어디야? 일단 이거 바닥 좀 비싼 바닥인데, 이거 내가 알아, 이거. 이거 여기야? 네. 너무 멀쩡한데? 뉴 나레파. 저의 새로운 집입니다. 자가로 가신 겁니까, 그러면? 아니요. 당당하게 우월쌤입니다. 나이스 렌트. 나이스 렌트. 나이스 렌트. 누나레파 최초 공개합니다. 진짜... 어머! 진짜 화려하게 굳이다. 진짜 화려하게 살 거야, 진짜. 나는 세상 화려하게 살 거야, 진짜. 아니 무슨 스튜디오 같아. 어디가나 업장보다 더 화려해. 이 나래바 공간은 프랑스의 어디 살롱 같은 느낌의 프렌치 느낌을 좀 줘봤고요. 그리고 약간. 내가 볼 때 나래는 뭐지 모를 거야. 모를 거야. 달리와 피카소가 있을 그 시대. 19세기를 살려봤습니다. 마치 뒤에가 금바로도 인연극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? 현락의 장소 좋아요. 멘트가 좋네. 저거 눈 봤으니? 저거 봐. 야. 맛있게 먹으려고. 예스. 내가 바로 짐승이다. 진심 벽지야? 어릴 때 할머니들 자개장에 동물 있는 건 봤어도. 벽지. 저거기에 동물은. 진짜로 한국에서 저 벽지 순서라는 저밖에 없단 거. 그럴 거 같아요. 아 그럼 도배는 따로 하신 거? 근데 안 쓰면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예? 예?